아휴 원래는 키가 2m 10이었습니다 근데 공연하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뭐 노래 부릴나 뭐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 모든 공연에 책임을 주고 있는 단장님이 노래는 여러분들 전부 다 좋으라고 웜에 좋은거 네 우렁디 우렁디 뭐 가요 네들리로 여러분에게 신나는 분위기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 박남진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함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좀 차분한 노래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가정의 달 우울을 맞아서 제가 만들어본 노래입니다 우렁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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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날 오고 싶소 자식을 지급해 한다 전화 등고 손으로 피시고 오는 그리 아버지 불아버지 어머나게 몸보신 깊소고 하자면 어머나 그리 눈물 오실만하라 심지어 아버지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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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아버지 불아버지 어머나 어머나 세상 영생 불아 이 불아버지 이 올해는 어떠한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는 것보다 첫 곡은 부모 생각하는 노래로 인사합니다. 박남진입니다. 을 이리 우렁니 날 막에 오십소 헬시 잘게 저감소 침랩토록 비싸듯 아버지 울아버지 겁나게 보호시옵소 속하라 자신 뒷가락이 버리고 고생만 하다가 시옵소 아버지 천지 은혜발지 울아버지 내 상징 바치고 훌륭하신 울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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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